부부 10쌍 중 1쌍은 직장 등을 이유로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4.1%가 따로 살고 있는 이산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이유는 학업, 직업 순위였습니다. 또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는 가구는 115만 가구로 동거하는 가구의 10%를 차지했습니다. 그 이유는 국내외 취업, 사회시설 입소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